어른발이 강한 선수입니다. 자 벌려주고요. 떨고놓겠죠. 좋아요. 아 지금 걸렸나요. 걸렸나요. 아 지금 걸렸나요. 카구를 타고 있는 FC서울이요. 자 보십시오. 한동훈 선수가 볼의 속도를 떨어뜨려서 지금 심우현 선수에게 도달이 됐고 여기에서 지금 보십시오. 각태희 선수가 돌아 나오면서 아 결정을 떼면 첫 골의 주인공이 됐어요. 첫 골의 사나이가 됐습니다. 글쎄요. 각태희 선수의 득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선수인데 통상 2골 밖에 없어요. 그렇습니다. 그 골이 첫 골이 됐어요. 첫 골째 득점을 하는 각태희 선수는. 자 업사이 다닙니다. 업사이 다닙니다. 자 첫 골! 들어왔어요. 들어왔습니다. 이후에 민턴 된 볼에 대해서 뒤로 돌아가는 상대 선수를 보지 못했거든요. 지금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여기에서 수비가 흐트러졌는데 박지영 선수가 아주 위혜리한 패스 체대수 선수의 우측에서 욕심내지 않는 패스 박태희 선수가 결국 주워먹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른쪽 보세요. 마지막에 제가 그리고 이스라엘